오늘의 게임 닌자오비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저흰 이제 닌자가 되었습니다 닌자가 되었으므로 진정한 가장 강한 닌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쿠르 실력이 뛰어나야 되죠 왼쪽으로 피해주고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스피들 있네 아 이거 로봇으로 빼고 다른거 없나? 여기가 지금 쪘구나 지금 세개 세개도 여러개가 있고 코드도 있는데 코드 굳이 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니까 쳐볼게요 이거 안나와있잖아 설명란에 그렇게 안나와있네 굳이 저런거 없애도 우리는 강합니다 아 뭐야 아 요런게 있구나 잠깐만 아 잠깐만 이상한데로 점프했어 여긴가? 아까 내가 봤는데 닌자를 살 수가 있더라구요 뭐 참지? 자 루키 클래스 써보고자 대쉬 능력이랑 나무 막대를 줍니다 대쉬 오 좋아요 훨씬 더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몇명 없거든 근데 되게 퀄리티가 오해로 높습니다 대쉬 시원시원하니까 좋다 근데 이게 내가 꼭 먹는게 아니라는게 지나가기만 해도 이거 먹어지는거 같거든 봐봐 내가 굳이 먹지 않더라도 먹어져 알아서 이런게 또 편한거 같기도 하지 파! 이렇게 해서 떨어질 위험을 없애는거지 아! 아아아 제가 2분 121개가 있습니다 좀만 더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아 이게 3개가 100%에 하나로 묶여있나보네요 오 좋아 굳이 또 노가다 할 필요가 없군 오구 1인치 해볼까 하다다다다다다다 아니다 이게 훨씬 더 멋있데 와다다다다 오 오와아 딱 200개 아 타라고 멈춘거구나 똑같이 대쉬가 있고 속도가 더 빠르고 저는 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 엄청 빠르다 호우 대쉬 오 오 오 오와 아 이상한 대로 찍었잖아 다시 가보자 내가 저 사람보다 뒤쳐지면 하는데 가장 강한 닌자가 되어서는 아니 가장 강한 닌자가 되려면 누구보다 빨라야 한다 와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 뒤에서 따라오나? 안 보인데? 아하 멈춰 있군 멈춘 닌자는 더이상 닌자가 아닐지 어디 보자 다 뺄게요? 오케이 호우 호우 대쉬 약간 커브 틀 때 대쉬 쓰면서 하면 좋을 듯 그냥 앞으로 갈 때 대쉬 쓰는 것보다 약간 대각선 점프 할 때 좋은 것 같긴 한데 예를들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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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들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여기서 실수했어 아악 진짜 실수했는데 와 근데 먹어졌네요 다행이다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점프하고 오악 짧았다 200개 200개면 절반은 된거지 2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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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우 피라미다가 이정도로 있으면 도대체 여긴 어딥니까 도대체 피라미다가 많아도 너무 많은거 아냐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거든 300개 아이고 근데 이거 굳이 뭐 스타트 배달 지를 필요가 없는데 이거 마지막에 5000개로 할 수 있는데 트리플 점프 천국의 창 천상에 비행기 있는게 와우 어메이징 되게 많네요 오야 잠깐만 놀다가 지금 따라잡히겠는데 뭐야 저 녀석 카타나 같은걸 들고 있다 그 말인즉슨 나보다 더 빠르다는 말이지 기본적으로 속도가 진짜 빠르구나 카타나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야 너무 체인하잖아 카타나보자 아아 1500개 짜리야? 와 겁나 많이 썼네 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가자 닌자 아 슈퍼점프 아 점프 한번 더 해줄 수 있는거네 잠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공중에서 슈퍼점프 아 떨어질 때쯤에 이거 사용하면 살 수 있겠다 슈퍼점프 아 이제 안 먹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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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 뭐야 아 벌써 끝났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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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게 잘 못 들어가네 뭐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스테이지가 나왔네 굳이 스킵할 필요가 없죠 게임이 너무 쉽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닌자 오비라는 게임 해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닌자 오비 느낌 그 자체다 재밌는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보는 맛이 있어 그 다음에 시원시원해가지고 훨씬 더 재밌는 거 같네요 와 이런 거 살려면 일루 안 해야돼 재밌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 바이바이